1.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더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무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도움 성경적 기도 원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으며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불신양이 예틀이 깨어지고 새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기도 원리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가정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주시고 계시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관심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태원 확진자들을 위해서 또 애들 계약은 언제 할까 다른 곳으로 지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께서는요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정을 영적인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가 냉랭해지고 힘이 없는 그런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가 이 놀라운 갈보리 언약에 대한 이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그 사랑 고백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지난주부터 강단에서 성경적 기도 원리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와 똑같이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또 여러가지 축복 달라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의 골방 속으로 나의 골방을 찾아내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현장에 나올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기도하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의 골방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은혜 받죠 근데 은혜만 받고 끝날 때가 있어요 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이 신문과 권세가 대단하구나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 나에게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요 내 침대가 내가 잠자는 그 장소가 나의 골방입니다 출퇴근하는 그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 안이 나의 골방입니다 공부하는 책상 연구하는 책상 사무실이 나의 골방입니다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부엌이 나의 골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은 정확하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24제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동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전적인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자기의 이름에 악성 블랙루머가 씌어지면 상처받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한 세대만 지나도 사람의 이름은 쉽게 잊혀집니다 부모님 세대 때 유명했던 가수와 배우들 지금 랩런트 세대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나도 수백년 수천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뭐죠 아 뭐 대단한 거룩거룩 그런 거룩이 아니라 거룩의 진짜 뜻은 구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분이 뭐죠 세상에 많은 우상신들이 있어요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과 구별된 거룩한 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거룩을요 우리도 삶에서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붙잡고 포럼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지교회를 하고 현장에서 예배할 때 가족 예배를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특별히 선교 현장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너무 좋죠 풀타임 선교사로 파트타임 선교사로 가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학교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의 힘쓰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경적 기도가 뭔지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기도는요 기복적인 일반적인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에서 내가 어떻게 하늘 앞에 매달려서 야곱같이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내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될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어떻게 들어주실까 그게 세상적인 기도고 종교적인 기도죠 근데 오늘 정확한 기도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는 무엇이죠? 내 뜻과 내 계획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는 것이다 기도하다 보면요 성룡이 감동하셔서 강단 말씀에 방향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중요한 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기도를 보여주시냐 곧 굉장한 큰 사역을 치르셔야 돼요 그 사역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도요 기도 메시지 나올 때만 찔릴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항상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습관에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들어도 순간순간 기도에 무릎을 꿇어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세상 유혹이 문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어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에 따라 이 강단의 말씀, 기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면 네 잔을 옮기시옵소서 모든 초점이 어디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방향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멈추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방향 맞추는 기도를 하니까요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내려와서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을 더해서 능력의 기도를 하시고 그 십자가 사역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주 떨어지는 이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한다 내게 맡겨진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성령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요 영원구원을 향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립니까 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있는 간증을 목사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전도가 종합적 축복이다 영원구원을 위해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다 우리 영원의 모든 성도님들도요 영원구원에 초점 맞추셔서 생명 살리는 이 하나님 나라 확장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현장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정확한 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죠? 골방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골방에서 영원구원에 대한 언약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24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싱크로니 경향이라는 예를 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닮아간다는 뜻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237나라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죠? 이 주기도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임을 얻어서 영적인 파워를 가지게 하는 플랫폼이 바로 기도의 자리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로마를 뒤집고 전세계를 복음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해 그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는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50일 전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 없이는요 성령도 없습니다 여러분 138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여기에 방향 맞추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적 기도 원리라는 강단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현장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에게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향해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 예배를 위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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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